여기인거 같다. 아니네. 뭐지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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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뭐 어떻게 되어있는거야? 길을 찾아 빨리 길을 길 길 길 길 길 길 길 길을 찾아라 나 오늘 길 못 찾으면 여기서 여기서 죽어 되게 비싼 부석이야 이거 가자 저쪽 저쪽 안있네요 여긴 아니잖아 여기다 이거 뭐 메비우스 에디야 이거? 어? 뭐지? 길치의 길치의 습성 어? 어쩔 수 없다 여기 어디야? 오, 이런 데로 있었네 어디 계세요? 몰라 나도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 계시네 여기로 갔으면 여기로 가면 저glich 네 거기 아까 저기 왔던 는데 아uda 저기 갔던 데인데 어 recht 어 여기 뭐지 뭐지? 그렇게 길을 잃었다 너 어떻게 하라는거야 어 그래 어? 거기에요? 오 여긴거 같은데? 어 여기다 찾았다 찾았다 어디요? 찾았다 찾았다 이거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디에요? 아 레이더망이 안 잡히나? 아 맞다 이 게임 오 오 올렸어 올렸어 심지어 난 올렸어 이거 어 여기 여기다 못사 온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걸 어떻게 가져가냐 그것이 문제인데 어떻게 할래 그러게요 먼저 넘어가 네 먼저 가 이거 가자 야 거 어 거기로 가 어 아이 야 야 거기로 가가지고 이거 안전하게 절로 절로 좀 운반해봐 잠깐만요 저도 그거 타러 갈래요 이거? 알았어 네 기다려봐 나 먼저 갈게 나 먼저 갈게 가자 흐흐흐흐흐 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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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한 번 찍고 가라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가즈아 얘 도전 과제 달성 너 보니까 여긴 뭐지? 아무것도 없네 봐봐 너 저거 줄 타고 오게? 응 왜 달성된다? 저도 달성했어요 아 그래? 오 네 어 한 명이 달성하면 전부 다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? 멀티에서? 네 좋네 시스템 좋네 나중엔 넌 그 컴퓨터 사용 좀 하면 그 타 하나 같이 하자 어 사셨어요? 아니 아직 그 타 144시간 있는데 빨리 가 다 막 트레이너 깔아보고 트레이너를 왜 깔아? 어 온라인에서 할 돈이 없어서 자 빨리 잡아 이거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4월 3일인가 4월 3일 그 3시쯤에 새벽 3시쯤에 그 뭐냐 범벌번들 그거 새로워주거든 게임을 일단 여기 그 바로 통과하지 말자 좀 부서야지 그래야죠 아무튼 그 그게 나오거든 4월달에 그 내가 거기서 뭐 건질 만한 거 있으면 좀 줄게 그때 뭐 뭐지 대우스엑스였나 그거 하나 나온다고 하기도 하고 대우스엑스 대우스엑스였나 그거 나오고 이제 또 뭐 나오지 아무튼 그 잘못하면 그 뭐냐 뭐지 지옥락 걸릴 수도 있고 그니까 티비로 어 아 무한펀치 아 추측에 뭐 폰맨이 있긴 있는데 하 슉 그렇지 스피커보 뭐 뭐가 나갔는데 사일렌트 하울스 노이즈 네이버 예이 야 다 갖다 버려 이거 어 다 버리면 타박 타박 야 아 다 버리면 도전까지 깨질 것 같은데 이거 에 에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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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제가 정상적으로 깨자였으니까 그래도 또 궁금한건 또 어떻게 참냐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가자 저기 갔다 왔는데 이미 한참 뒤를 가시고 있어가지고 어 통기하고 있어 있었는데 이건 뭐냐 못날 안함지.. 움직여지는건가 이거? 어 움직여지네 어 안해 흠 흠 흠흠 빨리 잡아 이거 어 날 날 아나 나 이거 말고 USC 아싸 세샷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무서워 아 무서워 뭐야 뭐야 어, 그쪽 아니에요 몰라 나 여기 뭐 있는지 궁금해 어.. 죽었다 뭐지 여기 여기 뭐 안되지 에.. 여기.. 여기 거기 왔다 여기 거기 어.. 어디에요? 레포드에 나오는 거기 있잖아 저.. 거기 뭐 건너가고 있거든요? 아 그래? 저거 저거 그.. 공을 못 잡구나 공이 올라가 있어요 어. 내가 올렸어 사실 내가 올렸어 기다려봐. 나 여기 탐방할거야 네에. 여기 뭐 있니? 네? 여기 뭐 있어. 근데? 어.. 아무것도 없을걸요? 아 그래? 크흠 음.. 아쉬웁지 일단 올라가는 맛으로 어 메이플에 그런것도 있잖아 정상.. 정상의 오른자 저는.. 맨 처음에 메르세드에서 시작한 것부터 잘못했는데 그 상태에서.. 사기를 당해서.. 포기했어요 아 저도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? 정상적으로 해야지 야 우리 밖에 천둥 친다 저희는.. 벨로 앉혀서.. 그래 이게.. 이 루트가 맞냐 근데 이거야? 네 오빠 형은.. 어? 찌그러졌어요 이번엔 될거다 어.. 예이.. 완벽 그 자체 아.. 저거 저거 저거.. 손방망이.. 뭐.. 네.. 오.. 아..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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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이제 이걸 올려 아니 그것부터 하지 말고 이거 올리라고 네..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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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 네네네네네네네 그렇지 이제 이걸 올려 아니 그것부터 하지 말고 이거 올리라고 네 야 야 어? 야 야 야 뭐해 네? 뭐하냐고 이거를 이제 이걸 꽉 해서 어 어 알았어 내 머리 그렇지 이제 이걸 올려 아니 그것부터 하지 말고 이거 올리라고 네 야 야 뭐해 네? 뭐하냐고 이거를 이제 이거를 꽉 해서 어 알았어 이 악력이 얼마나 되길래 저걸 뽑아버리는구나 흐흐 가자 내가 먼저 갈거지롱 흐흐 일단 아 아 아 유리 내가 챙겨가고 흐흐 모르는데 참 살게 많군요 뭐 뭐 뭐 뭐 뭐 살건데 일단은 킹덤콤 딜리버린스도 갑자기 사라지고 싶어서 그게 뭐야 종세시대 게임이요 아 그래? 종세시는 어크로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? 아니요 그거는 그 그 겁나 현실적이네요 아 그래? 저거 관리해 주세 됐다 어.. 이제서야 그.. 아.. 여기에 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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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그란 단무지를 끼우면 되는 거고 됐다 지금 여기가 그.. 꼼수를 여기 오는 데인데요? 한 3명.. 3개 정도를 건너뛴 게 응 야 우리 밖에 조지네 어.. 괜찮아 내가 저기서 저걸 조종해 주면 되나? 자 빨리 해 끝 야.. 아니야 끝 너는 왜 거기서 태어나? 어.. 저희도 밖에 비 꽤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어.. 그래? 몰라 내일.. 내일.. 내일 학교 딱 쉬면 죽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다 갑자기 딱 태풍이 와가지고 학교 쉬면 제일 좋겠다 그럼 우리 야자.. 야자 안하고 정말 행복한데 야자 몇 시에 끝났어요? 9시 40분 9시 40분 어.. 주.. 주.. 박스는.. 귀한 거니까 아.. 니가.. 니가 거기 올라가 있으면 된다 이제 몬스터하이터 월드 몬스터하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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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몬스터하이는 몬스터하이터 몬스터하이터 툭커고 그거 되게 무겁다 저거 밀어야 해 잠깐만요 여기를 아 맞아 거기 거기에 비싼 상자 하나 있어 하나 부신다 이제 남의 집 유리를 저렇게 부시고 다니면 어떻게 해 아니 그 그 그 그 박스 박스 박스를 그렇게 하면 아유 추를 밀어야지 인마 아유 젖었다 아유 젖었다 박스 떨어 박스 떨고 와 박스 떨고 와 인마 아 박스 떨고 죽었어요 어 박스 어디갔어 박스가 왜 저기가 있어 빨리 저 박스 떨고 가져가게 들어갔네 박스 내 다리를 왜 잡는거야 가자 어 올라와 네 얼른 와 어 죽지 말고 얼른 와 어 어딜 가는거였죠 여기 밑에 근데 일단 올라와야지 여기를 응 응 가야겠다 여기를 어떻게 하는거였더라 응 오가 너가 여기서 그 하고 있어봐 저거 맡아 네 쪽으로 끌고 안아도 되겠다 저기로 조금만 끌고 가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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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내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만 좀 해줬으면 좋겠네 살짝 오른쪽으로 무슨 소리냐 이거 헐 바크라이 그 뭐냐 그 DLC드까지 사면은 어디까지 옮기는거야 화성모드랑 좀비모드가 있다는데 아 그래 저거 왼쪽으로 0.3초만 어 어느쪽으로요 왼쪽 내 기준에서 됐어요 아니 아니 그걸 쭉 해가지고 0.3초 아 됐어 그정도 아니 뭐가 문제가 있어 자, 이제 상자 하나 떨어진다. 와우. 예이, 됐어. 이렇게 좋군. 존나 좋군. 소고. 네? 어, 수고. 야야야, 박스 줘, 박스 줘. 네네네. 여기. 제 돈을 줘. 박스. 됐어. 놔. 네. 니가 저러 가서 이걸 받는 거야. 날 잡아. 오세요, 빨리. 아니, 이거 뭐야, 이거. 상자를. 상자를 내가 밟아서 돌리고 있는데, 이거? 뭐지, 이거? 머리를 잡아도 돼. 응? 응? 어? 어? 야, 뭐야. 해 봐. 그렇지. 오지, 논다 됐다 원래 이거 엄청 힘든건데 빨리 열어 가야지 오, 이제 여기다 뭐니, 그것도 꼼수 아니에요? 어? 이것도 꼼수 아니에요? 몰라 이거 이렇게 안하면 잘 못 올라가지 빨리, 빨리 당겨 야 네? 또 부수면 어떡해 뭐, 뭐나 있는거니, 혹시? 형, 그게 어 어 어 그냥 뭐, 깊은, 깊은 원한이 있으면 신호를 지체할 수가 없어서 어, 말을 좀 하지 됐다 그렇잖아, 조금씩, 조금만 올리면 되나 됐다 네? 어, 되지 않나? 안 되네 안 되네 됐다 이어 놓으면 되겠지? 안 돼요 네가 못하는거 아니야? 좋은가요? 네 몰라, 난 이거 뺄거야 됐다 네 네 아이씨 아이씨 내가 잡을거야 저거 아이씨 아이씨